형태의 형태의 저랑 어느 여행의 유닛 디지털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와 있고요. 오늘부터 총 3일간 기나긴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은 전부 다 로케로 진행이 되는데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올 예정입니다 원래 뮤직비디오를 찍는 방법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과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촬영을 하는 방법부터 모니터하는 방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진짜 영화를 찍는 것 같아서 정말 뭔가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진짜 진심으로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어서 첫 영화네요 녹음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햄빛 찬양요? 꾸꾸꾸씨! 햄빛 찬양 안 해주시나요? 햄빵팀 죄송합니다 햄빵팀 멤버고요 햄빛 찬양이 이제 어디 Broad eram 햄빛 저장에서 warm 햄빛 애마 햄빛 찬양 햄빛 참 귀여워요 햄빛 어쩜 이게 귀여워 꿈안적 하지만 괜히 신경 curso 해가지고 여기 현장에 와 warten 왔는지 honич Tok 한국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리더 제가 뮤비 찍을 때도 원우 형 와서 응원 엄청 오래 있어서 강웅에 와서 응원해야지. 원우 인규 뮤직비디오 첫 촬영이었는데요. 정말 정말 다른 느낌이어서 진짜 뭔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영화라고 표현을 해서 영화 진짜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남은 일정 또 열심히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촬영을 재밌게 잘하고 있네요. 보기 좋군요. 핫도그 먹으러.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사람 마음 같지 않아서 같은 시선 다른 맘 너무 달고 너무 쓰다 열심히 많은 인파 속을 달리는 씬인데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자. 가자. 달리는 씬을 다 찢어. 가자. 달리는 씬을 다 찢어. 달리는 씬을 다 찢어. 촬영 시작하기 전부터 이번에는 귀 맞는 씬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듦을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겪어보기 전까지. 지금은 조금 자신감 넘치지만 물을 한번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 고생하는 만큼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뱅.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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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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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4,300원 아무래도 좋은거 같은데 특히 일단 영화에서 한 장면이라 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런거 같아 Q. 세븐틴 프로젝트의 키워드 2021년 세븐틴 프로젝트의 키워드가 Q. 세븐틴 프로젝트의 키워드 buddh이 Kardashian이야 너와 나와 두 개의 달 진심을 섬기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춤이라는 게 좀 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진 거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 날씨가 요즘 더 제일 좋은 날씨가 사실 진짜로 최고지 이거 사실. 맞아 맞아. 안 추고 안 덥고 그냥 바가지 호시장으로. 이 정도면 세븐틱 근무해도 딱 근무하시겠지. 덥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딱 근무하기 좋은 날씨. 채울수록 맘의 빈칸은 촬영하고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좋게 되려고요.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하이 님이 피처링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아주 라인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유닛. VR3 뮤직비디오 촬영이 3일 동안 충분히 마쳤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대부분 다 이제 밤씬이어서 늦은 시간에 나왔다가 아침 일찍까지 촬영을 하는 아주 고된 촬영이었는데 다 함께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좋은 촬영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께서 좋은 결과물을 선물해 주실 때까지 저희는 이제 또 세븐틴 단체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뮤직비디오와는 다르게 뭔가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색다른 뮤직비디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찾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촬영하면서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든 순간들이 많았고 또 모니터를 보면서도 기분이 되게 색달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고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시고 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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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